스토랑 녹화가 끝난 뒤 가수 이찬원은 검은색 승용차를 급히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이찬원의 2023년 첫 여행이다. 이에 앞서 이찬원은 2023년 상반기에 맹활약을 펼쳤고 이제는 스스로 시간을 내려고 한다. 이찬원의 모든 스케줄은 비밀로 유지됐지만 무슨 이유인지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찬원이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기자들이 글을 애웠었다. 이찬원은 경호원과 공항 직원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이찬원씨 수고하셨습니다. 푹 쉬세요. 비행기에 오른 이찬원은 마음을 풀고 2023년 첫 비행을 진심으로 즐겼다. 그는 럭셔리 아이템 의자에 앉아 창문을 통해 먼 경치를 바라보며 하늘 공간에 넘치는 자유를 느꼈다. 목적지에 도착한 이찬원은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다. 그는 목적지 공항에서 현지 팬 그룹의 환영을 받았고 그들은 그를 환영하고 기념 사진을 찍기 위해 일찍부터 기다렸다. 팬들의 따뜻함과 사랑은 이찬원을 감동시키고 감사하게 만든다. 이찬원은 목적지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서 일련의 활동을 한다. 그는 지역 예술가들과 팬들과 교류하며 자신의 노래를 연주하고 예술 활동 기간 동안 이야기와 감정을 나눴다. 이찬원이 현지 팬들과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다. 또한 이찬원은 여행지의 명소를 탐방하고 관광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는 독특한 음식을 즐기고 지역 문화를 탐험하고 독특한 명소를 방문한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찬원의 지식과 눈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즐기는 데 도움이 된다. 이찬원의 정확한 일정은 알 수 없지만 그의 여행 소식은 점차 퍼지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음악 팬들과 팬들은 이 재능 있는 농악가수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찬원은 행선지에서의 기억에 남는 경험으로 2023년 여행을 계속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더 많은 목적지를 탐험하고 경험하기로 결정했다. 이찬원은 지역카페와 극장에서 여러 차례 작은 공연을 펼치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나누고 지역관객과 연결시켰다. 참석자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했다.